인간인가 오디오인가 마이크로닉스의 스피커 시리즈죠 원래 스피커가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기면서 시리즈가 됐죠 스피커 시리즈 두번째 EM2 스테레오 케이스입니다 같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폰지 타입의 완충제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스피커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강화유리가 스윙 도어가 아니구요 이렇게 강화유리에 타공이 되어있는 방식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우측면은 그냥 철판이구요 요건 한 7T 되겠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이 전면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파였고 이 부분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LED 온오프 버튼이구요 이게 팬 속도 조절 버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버튼 두개가 이 포인트 같습니다 전면 커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전면을 분리했더니 이렇게 되어있구요 전면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자석 방식이구요 여기 윗면에 나사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풀어서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거는 풀면 먼지 필터를 빼서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박아놨지 그리고 팬이 전면 커버에 달려있어요 팬은 4핀 몰렉스 방식인데요 분해하지 못하게 테이프로 다 발라놨어요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 하얀색을 못 빼게 하기 위해서 이 하얀색 어댑터가 있어야지 팬 속도 조절하고 LED 온오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은 것 같구요 이 전면 버튼과 이 후면 팬이 연결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LED 온오프 팬 컨트롤 이렇게 써있구요 선이 길어서 정리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LED 온오프 버튼은 놔두고 팬 속도 조절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사용하고 이 리셋 버튼을 팬 스피디 버튼으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도 되구요 그러면 케이스를 책상에 올려놨을 때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야 여기는 상단 포트 케이블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 위치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나 이거 처음 보네 억지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이씨 뭐야 이거 맘에 안듭니다 이걸 밑으로 납땜을 하면 안되나 후면 선정리 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홀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아주 좋구요 케이블 타일 묶을 수 있게 하나 두 개 있구요 여기도 케이블 타일 묶을 수 있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구요 여기로 가로지르는 하나 둘 상단에도 하나 둘 여기에도 케이블 타일을 묶을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드베이는 위쪽에 ssd 또는 하드디스크 하나 닿을 수 있구요 이 안쪽에 하드디스크 하나 닿을 수 있구요 이쪽에 ssd 두 개 또는 하드디스크 하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드 댐퍼는 없구요 이 하드베이는 좌우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pci 슬롯은 재활용 가능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구요 나머지는 다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상단에 자석 먼지 필터 있구요 하단에는 필름 형식의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상단 멀티미디어 포트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마이크 usb 2.0 두 개, usb 3.0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여기까지 보구요 펜을 켜가지고 펜 상태, 펜에 소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펜 RGB가 이쁜 것 같진 않아요 LED 온오프? 오, 온오프 펜 스피드? 오, 좋은 점이 그거네요 보통 속도 조절이 들어있는 펜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LED 광량이 변해요 그런데 이건 그게 없네요 오,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 약하게 하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의미가 없어 이게 속도가 두 가지로 지금 되거든요 약하게 하잖아요 그냥 안 틀어놓은 거랑 똑같아 이 스피드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음은 없네요 소음이 없는 대신에 좀 많이 약해요 저소음 펜이라고 합시다 케이스가 디자인 말고는 볼 게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지 필터 안쪽에다가 달아도 되는데 왜 바꼈다 해놨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더 청소하기 편하잖아요 이거 그냥 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아, 이것도 하나 발견했네요 이게 속도 조절도 되고 온오프도 되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 펜이 안 좋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다른 펜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좋더라고요 아답터를 빼고 한번 꽂아볼까요? 이 아답터를 빼고 꽂으니까 RGB가 다 안 나와요 색깔이 다 안 나오고요 꼭 이 아답터가 있어야 되고 이 후면 펜이 고장나버리면 잠깐 왜 이렇게 꽂은데도 안 되냐? 어? 뭐야? 펜이 고장 났다 LED가 안 꺼져요 이 펜으로 밖에 못 바꾼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AS 할 때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꼭 온오프가 필요 없으면 온오프가 되는 펜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AS 하면서 느꼈어요 아, 안 되네 망했다 이거 다이렉트로 꽂아서 고장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붙여놨구나 절대로 아답터 빼고 꽂지 마십시오 마음이다 오늘도 순천의 황금소는 한 건 했습니다 오늘도 순천의 황금소는 한 건 했습니다 펜은 네